저희가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있고 무슬림분들을 많이 보면서 색다른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저희가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딱 모스크가 군대 군대 있고 히잡 쓴 사람들 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이걸 왜 쓰는지 이게 뭔지 제가 오늘 그거를 좀 리액션하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무슬림분들의 문화에 조금 친숙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쁘네요 이분은 이제 카자흐스탄 인플루언서이신데 이스타에서 본 것 같아요 예쁘시죠? 럭셔리해 보면 그쵸 이분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되게 좀 럭셔리한 느낌으로 이제 히잡을 쓰는 뭔가 룰? 이런 게 있나요? 뭐 룰이라는 거는 머리카락을 다 가리면 되죠 그게 룰이고 룰이긴 하지만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분 뭐 터키 스타일이다 뭐 인도네시아 스타일 이집트 스타일 이렇게 하셨는데 뭐 꼭 나라마다 스타일인 건 아니고 이제 각자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쓰는 게 네 그래요 와 가이드 이거는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넥타이를 메듯이 아 그거랑 좀 또 비슷한 거 같네요 넥타이를 메듯이 근데 히잡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네요 그쵸 엄청 다양하죠 색깔마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의미 제가 알기로는 색깔마다 의미는 없고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쓰는 거 같아요 지금 고데기 쓰는 건 또 처음 봤거든요 아 그러네요 고데기 머리카락에 저도 처음 봤어요 아니 나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쵸 이게 되게 패션적으로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같은 분인가요? 터키 다른 분인데 야 야스미니까 터키 사람 같아 어 야스미 뭐 역시 터키 전문가 그런 거 같아요 아니 히잡이 두 개인가요? 아 보통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가리기 위해서 하나를 쓰는 게 있고 아 그리고 이걸 전체를 덮는 게 있어요 보통 그래서 두 개 정도 천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스타일이죠 눈만 보여주는 종종 많이 봤어요 터키에서도 뭐 리카비라던가 종류가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근데 터키 분들은 저렇게 안 하는 거 같아요 그쵸 많이 안 쓰죠 제가 본 거는 사우디나 아니면 좀 아랍 쪽 분들이 좀 많이 쓰시고 파키스탄은 어때요? 파키스탄은 요렇게까지 잘 안 쓰세요 오히려 그리고 히잡 안 쓰신 분들도 꽤 많아요 이게 또 왜냐면 히잡이라는 게 의무긴 해요 종교상의 의무지만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네 고런 게 있죠 아 요번에 이제 동남아 동남아에도 무슬림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론 인도네시아 오 인도네시아가 세계 1등입니다 무슬림, 인도네시아 히잡을 쓰는 여성들은 이렇게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공부를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서 머리 어떻게 하는지 보듯이 스킨케어 어떻게 하는 거 보듯이 히잡 어떻게 쓰는지 찾아보는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니까 되게 관심이 많을 거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아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파키스탄 분인 거 같아요 아 써있네 파키스탄 요런 외모에 요런 이렇게 많이 쓰시는 이거는 파키스탄 스타일 히잡인 거 같아요 왜냐면 아웃핏이니까 파키스탄이 아웃핏이네요 아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땐 그 히잡에 히잡에는 데코레이션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네요 음 그쵸 데코레이션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히잡을 쓰는 이유가 모데스탄 좀 겸손한 요런 느낌으로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화려한 거를 좀 자제하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아 요거는 이제 길에서 히잡을 씌워주는 그런 영상인 거 같아요 길에서 아 아 요거 아 아 아 아 완전 이거 히잡이 좀 종류가 다른 히잡인 거 같은데 네 저거는 좀 뭐가 틈인데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쵸 그냥 이렇게 한 번 네 가장 좋은 게 그 자외선 차단이 될 거 같아요 아 그 이런 아 이것도 길에서 히잡 씌워주는 거네요 아 아 천이 종류가 진짜 많네요 보니까 색깔이 지금 저건 히잡을 파는 거 고정시키는 거 핀인가요? 아 핀인 거 같아요 핀도 이제 이 형님의 약간 데코레이션 그쵸 이쁜걸로 아 오브도 되게 괜찮은데 몰랐는데 계속 이렇게 히잡 스타일링을 여러 가지 보니까 혹시 스타일링에 따라서 본인한테 또 몰리는 스타일링이 있는 거 같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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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샤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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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리액션 보는 거 같아요 비이슬람권 문화에서 아 한국은 아니구나 한국은 아닌 거 같아요 베트남 네 약간 동남아 쪽인 거 같아요 그쵸 이런데서는 비이슬람권에서는 시작되고 돌아다니면 많이 쳐다보죠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엄청 쳐다봐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쳐다보죠 그래서 한국 오시는 분들은 조금 그걸 감안하고 이상해서 보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보는 거죠 궁금해서 어색하기도 하고 저게 뭐지? 하면서 보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거 같아요 보통 이분들이 그냥 신기해서 보는 거지 딱 신기한 표정 딱 신기한 표정 너무 이렇게 보이네 너무 이렇게 보이네 너무 이렇게 보이네 강조하는 걸 쳐다보는 느낌인데 아 요것도 씌워주는 여기는 굉장히 극과 극 문신해 벌써부터 반전 이미지가 오 여긴 엄청 반전해 다른 사람이 됐어 확실히 좀 더 정숙해 보이네 그쵸 확실히 이거는 이제 히잡을 왜 쓰는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히잡을 쓰는 게 막 여성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사실 인식이 한국에서는 특히 더 강하잖아요 맞아요 여성의 인권이 워낙 중요시하다 보니까 요즘에 근데 사실은 오히려 여성들을 좀 더 보호해주고 자신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상적이었던 건 신체적인 부분도 하나의 본인의 프라이버시니까 나설의 권리가 있다 바운더리가 될 수 있다 그게 좀 인상적이네 진짜로 막 머리도 그러고 이런 막 팔이나 다리나 이런 거를 너무 막 내놓고 다니면 솔직히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본능적으로 볼 수 있죠 사실 뭐 좋은 의미 피지컬 바운드리 이런 남자들도 무술임 남자들도 예를 들어서 익혀야 할 그쵸 여기도 가려야 되고 다리도 반바지도 입으면 안 되고 시각적인 차단의 의미가 되는 건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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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음 좋은 의미에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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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 이라는 게 어쨌든 간점의 차인 거죠 유슬림들은 오히려 외부로 보이는 것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저는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뭐 벗어라 뭐냐 테러리스트다 뭐다 뭐다 하지만 하지만 무슬림 스스로는 그들은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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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여자 자기 초이스니까 맞아 그쵸 정말 존중을 존중을 해줘야죠 여기 이 분이 말한 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크라운 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이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본인을 그렇게 하면 목피 평가하는 거죠 정숙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거고 나를 보호하는 거고 이상한 시선으로부터 그쵸 그리고 그리고 겸손함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분이 말한 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궁금한 게 히잡의 목적이 본인의 사적인 영역이라든지 지키기 위해서 가리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꼭 이게 히잡이어야만 하나 의문적인 의문이 있나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꾸란 자체에서 히잡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꾸란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남성들의 시선으로부터 너의 머리카락을 가려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릴 수 있는 수단이 다른 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려되는 거죠 그리고 히잡이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가장 간편한 수단이 있잖아요 막 모자 쓰고 목도리 하고 마스크 쓰고 이게 오히려 좀 더 복잡할 수 있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에이슬람에서는 가리면 되는 거죠 어떤가요? 보시면 사실 제가 봤었던 히잡을 쓰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수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밖에 나가서 봤을 때는 이런 히잡을 쓰신 분들이 화려한 옷을 입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봤던 영상에서는 이런 화려한 옷을 입으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달라 보이고 제가 생각했던 인식들이랑 완전 반대 이미지라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슬림이 이슬람이 너무 보수적이지만은 않아요 나와 신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막 보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내면에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내면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형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히잡이 가리기를 위한 수단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표현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영상을 보고 이제 확실히 알게 됐네요 오 그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 아름다움이 모르는 남자들한테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의 아름다움 가치로 가치로서의 아름다움 이거니까 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히잡 자체를 너무 나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여자 여성분이 초이스고 그 말 그대로 피지컬 바운드리인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미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진짜 none of my business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의 선택인 거예요 물론 꾸란에서는 머리카락을 가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 쓰는 거지만 이걸 안 썼다고 해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썼다고 해서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의 선택인 거고 본인과 신과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항상 존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존중 리스펙트 리스펙트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영상 봐서 재밌었고요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hamdulillah maasalam